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김나정 아나운서 너무 이쁘. 김나정 아나운서가 검색어에 떠 있길래 우연치 않게 사진을 봤어요.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. 사실은 김나정 아나운서가 92년생이라고 하더라고. 92년생이 28살인데 그보다는 좀 더 들어보여. 개인적인 생각이야.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. 28살이지만 28살보다 더 들어보여서 더 마음에 들어. 나는 28살보다 32살도 너무 좋기 때문에 김나정 아나운서가 28살이지만 그보다 더 들어보여서 나는 너무 좋아. 개인적으로 너무 이쁘고. 김나정 아나운서가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댓글에다가 사랑해요.이디스씨 한번 적어주시면. 추잡한데 좀 아무튼간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